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2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비는 11월 23일이고 현재 시각은 12시 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제넥신이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095700입니다. 자, 제넥신이 제가 이전에 13만원부금만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부근에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13만원부근에 저항권에 좀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탈을 하거나 돌파를 하거나 돌파를 하기는 조금 힘겨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나쁘진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한다 그래도 14만원부근까지는 14만원부근 이 14만원부근까지는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현재 이 부근까지 뭐 하락한다 그래도 뭐 이상한 흐름은 아니지만은 저는 일단은 좀 긍정적이게 좀 보이긴 합니다. 긍정적이게 좀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근이 지금 좀 두껍긴 합니다. 두껍긴 한데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차트상 이렇게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혼저세일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내역 안에 폭 안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절반부근은 절반부근은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탈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자 이 상단부분 여기에서 또 이제 그 지지구간을 여기에서 또 이제 받쳐주고 있고 어 저항구간은 한 이 구간인 것 같아요. 이 여기선 여기 이 선이 저항구간인 것 같고 매물대가 좀 두껍긴 해요 사실. 이 부근에 매물대가 좀 두껍긴 하고 하단부근에선 여기 좀 지지구간을 좀 버텨주고 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은 뭐 하단 여기 더 내려왔을 때 여기 여기 선에서 여기 선에서 어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 나오거나 그렇게 좀 대응을 잡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14만원 부근을 좀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 상단부근은 이 부근을 좀 돌파를 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전에 제가 좀 단기적으로 한 어 당시에 어 당시에 이때 이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어 제가 실시간으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어 여기서 한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후에 뭐 손실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뭐 수익도 아니고 뭐 고만고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버텨주고 있다. 어 좀 버텨주고 있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부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지금 뭐 이렇게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단부분 하단부분 그리고 상단부분 어 저항권과 지지구간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손절가냐 매수가냐 뭐 그렇게 좀 판단을 개인적으로 어 판단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을 보니까 어 오늘은 또 장초반에 외국인이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장초반에 어 이거는 뭐 장후반에 가면서 수급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어 지지구간을 좀 버텨주고 있는 주체가 어 외국인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어 좀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슈가 없지도 않아요. 어 없지도 않습니다. 뭐 일단 제넥신의 어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면은 파이프라인 자 GXI7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 어 임상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 뭐 자궁암이라든가 삼중음성유방암 교모세포종 뭐 이런 고위험 피부암 어 전일성 위안식도선암 뭐 이런 이런 부분에서 어 좀 임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메인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메인 약물 GXI7 그렇기 때문에 GXI7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다. 지금 이제 치료제 치료제도 이제 GXI7로 하고 있는데 어 GXI7 이 약물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어요. 관심이 크게 없거든요. 어 지금 이제 GX19 GX19에 대해서 백신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 어 그런 부분들 좀 확인되는 부분들인데 어 GXI7이 어 코로나 코로나19의 그 치료제로도 임상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일상이라는 것들이 좀 확인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 다 건너뛰겠습니다. 뭐 중요하긴 한데 뭐 GX19 같은 경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 백신 예방 백신이 이런 이 물질이죠. 어 임상 1, 2사항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자 여기서 우리 11월 11일에 빼빼로데이에 어 내년 1월 화이자 넘어서는 백신을 완료하겠다라고 어 성경철 회장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하셨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기 때문에 한계 업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효와 지속성 그리고 가성비로 승부를 하겠다. 아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 예상 수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 백신에 대한 어 코로나 백신에 대한 토종 백신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예상 수순대로 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게 이달 말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 어 연말 혹은 어 이달 말에 11월 말 쯤에는 백신 결과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근데 연말에는 연말에나 어 내년 초에 발표를 하면서 2상과 3상을 동시에 이제 임상 2상을 동시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상반기 어 이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아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라 그러면 1 2 3 어 늦으면은 6월까지도 6월까지도 임상 2상은 연내 아마 초반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어 발표를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이니까 임상 결과는 연말 혹은 내년 초 11월 12월 연말이나 내년 초라고 하니까 이때 연말 내년 초라고 그러면 12월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어 발표는 그리고 2 3 아무래도 3월 달 쯤에는 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12월 1월 3월 이때까지도 어 이슈들을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좀 기다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제넥슨 19 코로나 코로나19 백신 어 인도네시아 언론을 보면은 정부가 제넥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죠. 어 이런 뉴스가 좀 나와주면서 어 회사별로 구입 물량은 좀 나와주지 않았지만은 어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형성을 하고 있다. 자 뭐 그리고 또 오늘 11월 23일에 비대면 전자동의서 도입을 한다. 코로나 임상 빨라지나 뭐 이런 부분들. 코로나 면역치료제 GXI7 이 부분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과 코로나19 DNA 백신 후보물질 임상시험에 전자동의서 솔루션을 비롯한 어 레이브 크리니컬 클라우드를 도입했다. 이게 근데 사실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저로써는 아직 잘 체감이 되진 않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어 대면 방식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나오듯이 어 이 코로나가 전염성이 좀 높다 보니까 대면 방식으로 환자가 좀 치명적인 환자들한테는 서명을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통해서 이제 임상을 좀 진행할 수 있는데 좀 수월하게 하겠다.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뭐 백신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대상자한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 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임상을 좀 좀 시기를 좀 빠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자동의서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코로나 백신 GX19의 약물에 그 구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어 임상 데이터가 지금은 어 그 또 이제 식약 그 뭐냐 어 보건당국이랑 또 어 상의를 좀 하고 있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와 만나가지고 GX19 관련 미팅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GX19 관계자는 일상, 일상 이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도출될 시 어 임상 이상을 신청할 계획. 뭐 이런 식품안전처로부터 어 허가를 받아서 연구하고 있는 어 그런 부분에서 뭐 여기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공급계약을 논의 중이면서 어 또 이제 어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랑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어 미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언론에 전달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여기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긴 했었죠. 여때 인날 어 19일날 이런 뭐 24% 까지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어 지금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 어 이런 이슈들이 일단은 좀 임상 백신에 대해서 임상이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 같기 때문에 사실 뭐 임상 정도를 통과하는게 간단하죠. 임상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 추후에 이슈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이거를 매수를 하시느냐 아니면은 뭐 판단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본인께서 직접 하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제가 이게 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뭐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 시나리오별로 어 진행을 뭐 수립을 하셔가지고 시나리오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어 일단은 우리가 기다리던 움직임들 어 여기서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돌파 움직임은 슬슬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게 바로 올라갈지 조종을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차트상 그런 좀 애매한 모습들. 여기에 저항권도 좀 높기 때문에 저항구간도 좀 높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리스크도 언원도 있다는 부분들은 어 충분히 어 이해는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자 여기 이 부분 자 여기 이렇게 좀 그어드리면서 어 여기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는 됐기 때문에 돌파는 됐는데 저항구간이 좀 높아요. 저항구간 어 돌파는 됐고 돌파는 됐고 저항구간은 지금 어 돌파를 하지 못하고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현명하게 어 대응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ap 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기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이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어 저희가 어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데 여기 게시판 어 11월 2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 보시면은 어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놓고 그리고 9시가 딱 되면은 종목 추천드립니다. 9시 센트럴 인사이트 현재가 11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25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1분에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현재가 36600원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377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 올릭스 현재가 7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77200원 손절가 72000원으로 단기 종목 세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리고 차트상 이렇게 좀 어떻게 올라갔는지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서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한국테크놀로지도 바로 수익 바로 올라갔네요.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랑 손절가랑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몇 종목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지 댓글로 이렇게 상세하게 다 안내를 드리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릴수다.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시켜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거나 많은 돈을 따라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받으셔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여기 이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수익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뭐 수익 청산한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어 꽤 실력이 있으시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단기적으로 좀 빨리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종목을 결과를 좀 내고 싶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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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